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터리가 없나? 충전이 왜 안되지? 충전이 안되네. 뭐야 김나윤 갑자기 사랑해 하고 가는거 뭐야? 어이없어. 뭐야 뭐야. 나도 사랑해. 배터리 충전이 안돼. 테러야? 테러야? 그래 나도 사랑해. 김나윤 왜 저러는거야. 잠깐만요. 왜 그러지? 충전되라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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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nı wright.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. 대기자님이 잘 충전을 하러 사실 뭐.. 별거 있나요? 그냥.. 원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.. 홀리데이 인건데.. 근데 이제 어디를 못 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.. 크리스마스 느낌 뒤에 전구단 트리도 있어요. 트리 패브릭 포스터 분위기를 내봤어요. 어때요? 아주 짧게 라이브를 하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캐롤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? 예전 ora 브인ishna.. 원달우가bee appear.. 오늘은 encontrar 일주일이십니다. 여러분은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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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죠. 여러분. 나만 그런 건가 혹시? 아쉽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탈색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거든요?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 이 머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머리 색깔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그렇다고 또 검정으로 다시 덮일 수는 없어요. 검정으로 덮어버리면 다음에 염색을 못하기 때문에 어 일단 천천히 탈색 머리라서 어차피 검정색을 해봤자 금방 빠질 거예요. 저 원래 캐롤을 안 들었었는데 요즘 좀 캐롤을 듣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나 네, 그리고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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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